진짜 말도 안 돼. 이게 진짜 이래? 야 장난하지 말고. 야 장난하지 마. 장난하지 마. 야 장난하지 마. 야 장난하지 말고. 야 장난하지 말고. 야 이거 알아요. 진짜야? 뭐 하는 거야 지금. 얘를 못 받는 거야.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. 아니 이걸 여기다 붙일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? 아 진짜 안 돼요. 진짜 안 돼? 해보면 안 돼요? 두 개 두 개. 자 고기 잡아도 안 돼요? 끝. 야 너 기둥을 뽑으려고 그런 애 같아. 야 정말. 올 때부터 내 자리 안 뽑겠다. 그 모두 다 뽑을. 어휴 뭐야. 어휴 뭐야. 어휴 뭐야. 야 이거 장난해. 진짜 안 돼? 진짜 안 돼. 야 이거 이거 어떻게 빼. 야 이거 어디 거야. 나 하나만 사자 이거. 끝. 오. 진짜로? 2분 54촌네요. 야 너무 오래 걸리네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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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실격상만 하나 다름없습니다. 2분 54촌. 이게 실격이 아닐거죠? 우리는 여기 바로 저 우빈이 갈게요. 파이팅. 우빈이 할지. 우빈아. 우빈아. 우빈아 그렇게 하지 마. 저렇게. 얼마나 다른 걸 봅시다. 우빈아 깔끔하게 깔끔하게. 광수 말대로 우빈이도 꼴뚜기가 될 수 있어요. 다음에 웃기겠다. 의문을 끌어. 기우위. 수윽. 수윽. 기우위. 손 아플까요. 손 아플거야. 이제 웃지요. 우빈아야. 우빈아야가 시간을 넣은다. 시간을 넣은다. 기우위. 진짜? 우빈아야 다시 하지 못 하겠지? 우빈아야 이제 해야지? 우빈아야 이제 해야지. 우빈아야 이제 해야지. 우빈아야 방법 알아서? 우빈아야 방법 알았다. 좋아. 좋아. 얘들이 그거 먹으면 그냥 대박이야. 이게 아니다지. 반칙 아니야? 반칙 아니야? 야 이거 소리 경쾌한 거 봐. 뭐야. 39초 37. 자 이래서 첫 게임은 파란 팀 승리. 자 이제부터 상대 팀이 붙여줄 건데요. 뭐 한 거야? 진짜 안 되는데? 야 거기다 붙이려고? 아 준혁 씨 그렇게 안 생겨서 왜 그래요? 아 준혁 씨 뭐야? 집배아빠 준혁이 왜 그래? 내가 이사가 숨기는 기억을 해. 우리 진짜 목말뚱이 짠 거 아니겠지? 아 뭐 하려고 둘이 뭐 하려고 하는 거야? 둘이 밑에만 내려가려고. 둘이 밑에만 내려가려고. 둘이 뭐해? 둘이 뭐해? 둘이 뭐해? 둘이 뭐해? 둘이 뭐해? 둘이 뭐해? 아 얘들 좀 봐 진짜. 그게 안 돼 안 일어나죠? 아니 얘들 왜 이래 진짜. 아니 진혁 씨가 더 몸이 좋은데 왜 진혁 씨는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. 아 진혁 씨가 못했는데 해주면 되잖아요. 우리 팀 일에 왜 이렇게 또. 아니 그렇잖아요. 자기 몸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. 아 동생이 하는 거지. 올라가는 것도 잘 못하는데? 나 여기 왔는데? 아 우리. 야 저 허다키가 있네. 우구나. 너 그거 안 봐. 이렇게 허다키가 있네 여기. 우선 위로? 야 많이 안 올라갈 거 같은데? 야 거기가 거기야. 야 우구나. 어 약간 어리하네. 어 약간 어리하네. 어 약간 어리하네. 아 또 뭐해? 아 지금 뭐 하는 거야. 아 안타까워. 아니 아무래도 형한테 구인할 건데. 아니 아까 우. 점프에서 뽑는 게 더 나올까? 그래 점프에서 뽑는 게 더 나올까? 점프에서. 그러면. 야. 잠깐만. 이렇게.